네이버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검색하시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클릭 홈페이지 상단에 사이버 교육원 클릭 가입하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사이버 실무 교육 수강 신청하기 10일 안에 28시간 강의를 모두 듣고 과제를 제출하면 25문제 실무 교육 평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 5번 답 6번 답 7번 답 8번 답 9번 답 10번 답 11번 답 12번 답 13번 답 14번 답 15번 답 16번 답 17번 답 18번 답 19번 답 20번 답 21번 답 22번 답 23번 답 24번 답 25번 답 저도 92점이라 두 문제 틀렸는데 틀린 부분 알려주면 수정하겠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바로 짜잔 이제 취업 창업 준비 끝! 교재 신청 클릭하시면 실무교육 자료를 무료로 집에 보내줍니다. 꼭 신청하세요. 자격증도 합격 발표한 지 2주 만에 집에 등기 도착 뭉클하네요. 자격증도 합격